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 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 행복 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5년 새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7개 학교를 대구 행복학교로 추가 지정하고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대구 내일학교 만학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소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합니다 지난 2월 28일 새롭게 단장한 대구 교육연수원 열리지홀에서 결혼 예식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5년 새학기를 맞아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효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교육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별 활동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3월 4일 안전보건공단 대구 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 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업무 협약에서 앞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은 학교 내 각종 교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동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 공사 현장 안전점검과 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학교 급식소 위험성 평가와 급식 관계자 안전교육 특성화고 교사 학생 재해 예방 교육과 실습실 안전점검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 교육자료 지원 캠페인과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아서 모든 학교에 급식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중독 사고 제로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식약청, 시·구·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육청 간부 공무원 18명이 직접 불시 특별점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식약청과 함께 대구 지역의 급식 종사자와 학교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산학교의 급식위생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고 급식위생 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빙기를 맞아서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과 재난위험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폭설이나 해빙으로 인해 학교 내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 시설 관련 담당자의 1차 점검에 이어 실시된 2차 점검으로 민간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체험활동이 시작되기 전 대구시 교육청 산하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활동 사전안전역량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양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팔공산수련원에서 각각 실시된 사전안전역량평가에는 대구 지역 교사와 학부모 약 270여 명이 참여해 사전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대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상, 강, 바다에 위치한 수련시설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낙동강수련원에서는 소상안전교육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익수자 구조실습과 소화기 사용실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산학활동이 중심이 되는 팔공산수련원에서는 참가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산학활동 체험시설을 직접 이용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전안전역량평가에 참여한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뿐 아니라 각각의 수련활동 전에도 개별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실시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학안전구조본부와 연결해서 연수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할 안전길라잡이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쉽게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 놓으시고 보내주시면 일방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훌륭한 학생들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자라나는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주길 기대합니다 대구행복교육뉴스 김효진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을 대구행복학교로 추가 지정해 총 23개 학교를 행복학교로 운영합니다 대구행복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행복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행복학교 학생들은 특성화된 행복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우관계가 돈독하고 학습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복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행복학교의 확대 운영을 통해 대구 학생들의 행복 역량을 높이고 행복학교가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내일학교에서는 우울증과 건망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지역보건소가 연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보건소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년기 우울증과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증상,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내일학교는 평균 연령 66세의 늦가기 학습자들을 위한 성인 문외교육기관으로 현재 5개 초중학교에 333명의 성인 만학도가 재학 중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로 조부모와 손주관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조선관계 회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동구 수성구 지역의 초등학교와 인근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주 학생들이 경로당을 찾아서 효를 실천하고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는 등 정을 나누고 예절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조부모의 풍부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정을 손자, 손녀와 나누도록 각급 학교 학생과 조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할머니, 할배의 날 행사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부 전하기 조부모 동행 체험수기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9월, 팔공산에서 감삼동으로 이전 개원한 대구교육연수원이 청하관 2층 열리지호를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연수원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1호 결혼식은 대구시 교육청 직원의 자녀 결혼식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한 하객들은 연수원 예식시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교육연수원 열리지홀은 200석 규모로 평상시에는 회의와 연수장소로 활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결혼식장으로 개방됩니다 대구교육연수원은 기본 대관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교직원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임대하고 200여 대의 무료 주차시설과 식당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렴한 비용에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행복톡톡 소식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공연사진 전시 및 체험전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2갤러리에서 열립니다 2015 세계책의 날 행사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9개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행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행복 교육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